자, 자담오일 상태 한 번 보겠습니다. 아까 위에가 좀 하얗게 돼 있는데 자담오일입니다. 전착제 자, 밑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밑에가 지금 약간 들러온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 교반이 좀 들된 것 같습니다. 보니까 교반기로 안 하고 박대기로 줬었더니 힘이 약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교반을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건 전착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. 전착제라는 거는 이파리에 농약이 잘 붙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. 한번 더 교반하겠습니다. 자, 자담유황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? 아, 유황은 좀 꽤 잘 됐습니다. 요거 위에 이렇게 뜬 거는 전착제에 써둔 거 이걸로 줬었기 때문에 요렇게 됐습니다. 좀 더 교반을 하고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